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행한 것은 한국의 지도청들이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선공후사 공을 앞세우고 자기의 사적이익을 뒤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나 결심이 있을 때 지도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다 뭐죠 오합지졸들이 돼 가지고 지이익만 앞세우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거 지키겠습니까 지도자가 앞장을 서가 여러분들 이끌어야 그냥 뭐가 될 건데 지도자들이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 오세훈 씨가 조선일보에 기고를 한 걸 보고 제가 혀를 끓끓 찼습니다. 뭐 이 보니까 4월 10일 총선이 무슨 중산층이 뭐 어렵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목에다 오세훈의 헛소리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헛소리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본인도 기분 나쁘니까 그래 좀 오세훈의 아무 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원래는 헛소리 이렇게 했는데 이 보면은 이 보시죠 총선 참패의 책임을 놓고 감논을박이 한창이다. 대체적인 여론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톤 앤드 매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 절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필자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고자 한다.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부정선거회가 진 건데 네가 그 이야기할 자신이 있냐 없지. 대통령 안 해야 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오세훈 씨가 대통령 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면 무슨 대통령이 될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 힘이 이렇게 비전의 소극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보수련에 빠진 수구적 보수 세력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약간 뺐다 가네요. 이들은 선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념 논쟁과 대결을 위해 전투적 지도부를 요구한다. 그래 중도층 표를 좀 받겠다는 건데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은 이들에게 화답하는 길을 택했고 결국은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외맴받았다. 그냥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이런 인간들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런 인간들이 쓴 글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니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하겠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자다가 봉창을 두드려도 100번 두드리는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현상에 대한 진단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인 겁니다. 엉터리니까 대한 자체가 엉터리일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냐.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외면을 받았다.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어떻게 외면받았냐 이야기죠. 표수 보면 진짜를 구해보면 표를 어마어마하게 던져준 거 아닙니까. 국힘당에. 그걸 못 지킨 거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너거 너무 너무하다. 너희들은 너무하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을 함태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글썽 꼬라지를 보게 되면 이제 신자유주의 우파의 따뜻한 우파로 노선 전환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오세훈 씨도 저하고 이러면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여러분들 산물이라 보다도 사람이 신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중도층을 확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바다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어떻게 국민입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도 뽑을 수가 없는데. 지도자를 뽑을 수 없으니까 국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 아니고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도구에 동원된 수단일 뿐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거가 필요하니까 선거에 동원된 여러분들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누가 뽑았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진 여러분들 더블당이 정한 선거 승리 전략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여러분들 사전특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계산하기 위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종로구에서 곽상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역대 선거에서 대부분 표가 100표가 나왔으니까 100대 얼마가 나올 거다. 몇 표를 더해주면 곽상은이 확실히 이기냐. 나올 거 아닙니까. 몇 표를 얹어주지 한 200표 정도 더 들어오면 곽상은 후보가 이기겠습니다. 200표 어떻게 구합니까. 선거인수 다 나와 있습니까. 사전특표 선거인수. 200표가 나오려면 사전특표 선거인수에서 몇 장 훔치면 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전특표 선거인수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선거인수가 천 명인데 곽상은 종로구의 더블당 후보가 당선이 반드시 되기 위해서는 200표를 저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럼 천표 가운데 5분 1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5분 1은 뭐죠. 사전특표장이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주는 겁니다. 곽상은 후보한테. 그렇게 하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답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사전특표 선거인수. 사전특표 선거인수에다가 여러분들 곱하기를 3분의 1 할지 4분의 1 할지 5분의 1 할지 하고 나면 위조특표 뒤 개수가 나오잖아요. 선거 한두 번 해봤습니까. x가 얼마 나올지는 대충 여러분들 다 정할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대략 뭐죠.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은 더블당 지지 항청이 천명은 나온다. 곽상은 후보가 이기려면 1500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특표 선거인수와 여러분들 무슨 뭐 2000명이다. 그럼 500표 여러분들 더 가져오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죠. 사전특표 중에 3사람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하지 않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제 다 알려진 거죠. 이런 이야기 반복할 필요도 없고 며칠 동안만 정리정돈할 때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손 털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죠. 국민들이 종이 됐는데도 누구도 여러분들 뭐죠.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됐어요 뭐 이정도 수준인 겁니다. 우리 애들은 종으로 삽니까. 그럼 당신 애들이 다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도 감동도 없고 감흥이 없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이 열심히 해서 종이 안 되게 좀 해주세요. 뭐 그 점도 수준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